됐습니다! 찍는 게 좋아! 네! 안녕하세요. 그 일본지초 챌린지 집중력 테스트! 제가 봤을 때 이거 편리하고 시작! 이거 어떻게 빼? 이거 집중력 테스트니? 문준이 집중력 없다. 없어 없어. 이거 힘으로 풀어도 되나? 당연하죠. 오! 됐습니다! 44초! 힘으로 풀었습니다! 하나, 둘, 셋, 시작! 안 되는데? 힘으로 풀었어? 어, 나 힘으로 풀었어. 1, 2, 3, 4, 4, 5, 6, 6, 7, 8, 9, 10, 10, 10, 10, 10, 10. 하이팅이 도착할 principled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... 하나, 둘, 셋, 셋, 넌, 셋, 넌, 셋 실패! 와우! 음... 바로 이렇게... 그래도 실패했어요. 이게 머리로, 이게 힘이로. 아, 어렵다. 아... 4개랑!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는 바쁘고 봐. 이다, 이다, 이다. 이다, 이다. 이다, 이다. 근데 이거... 힘으로 해봐. 힘? 이거? 힘 할 수 있긴 있어요. 푸시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지. 지중력 체크 좀 해볼까요? 소파 자리 찾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? 이 시간 자? 이 시간 자라고? 내가 팔아볼게. 그게 대대로 된 거야? 진짜 5분 됐네. 형 딱... 남의 힘으로도 안 되는데... 어떻게 하면... 하나,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오, 그래. 이렇게 해서... 이렇게 해서... 약간 하다가 좀 짜증 나죠? 아직 짜증 안 났어. 아직 짜증 안 났어? 근데 시간 지났어요. 정말 속상하네요. 저는 다시 밥 먹으러 가야겠다. 이거 아까 준이 형이 실패했다고 들었는데... 어, 나 성공했어. 나 힘으로. 어? 40초로 풀었어. 엥민이 형. 힘으로 풀었어. 힘으로 풀었다고? 어, 그냥. 누가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, 어렵게 생각해도 안 돼. 어? 꼈다. 꼈어요. 아, 씨. 야. 형. 놓지 말아줘. 안경아 너의 힘 믿어. 아, 힘을 하면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.. 그러고 싶... 아, 오케이,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여기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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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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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뺐다고. 야, 뺐잖아. 여기, 이거 빼면, 빼면 된다고. 뺐어, 뺐어. 하나, 둘, 셋. 뺐잖아. 야, 됐다. 몇 초에요? 아, 이게? 정당방을 먹고 싶다. 아! 우와! 자, 이거랑. 잠깐만, 이거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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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서. 끝. 자, 1번 진료 채린지. 2 곱하기 2큐브 한 면만 주기. 나 한 달 거야. 고맙다. 이거 지금 당황 쳐 놨잖아, 3개. 노란색? 응. 빨개서 맞추기 전에. 아, 그래? 한 면맞추기. 한 면맞추기. 야, 그거 맛있다, 어딨어? 아니, 한 면맞추기는 너무 쉬워. 한 면맞추기는 12... 어, 12초. 그래. 어디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봐. 뭐야, 또 강아지. 아휴, 쟤 근데 뭐만 하면 꼼트를 하려고 하죠? 쟤 또 강아지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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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